아 더워 너무 더워 오늘 33도까지 간다죠? 저기 잠시만요 네? 너무 의식하시는게 아닌지? 아뇨 저지 오늘 함께 한국에 자유롭게 갔다 왔다 할 수 있게 함께 비자를 받으러 아 인터뷰 받으러 뿅 해줘요 우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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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멋있네요 오늘도 많이 예쁘시네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удоб 드디어 난기체류를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효과도 넣어주시고 예에에엥 네 자 이제 비자도 받았으니까 네 피자나 먹으러 갈까? 예ㅔㅔ이 저 비자 피자의 라임 알겠어요 설명을 하면 오히려 깨지는 것도 생각해 설명 안 하면 이 기를 평소 안 해 주니까 축가윗?? 넌 자이야들 먹으러? 뭐 먹으러? 씽씽 예ㅔㅔㅔㅔ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나 이거 꼭 보러 가려고 싶어서 보러 가고 싶어 나름 같은 색깔? 오늘 먹어야 되나? 근데 이게 미키지 않겠지? 아래라는 거 샐러드 찍고 모든 유혹을 떨치고 해내고 있어 뉴턴 지금 앞에만 보면 몇 명 있죠? 이야 거의 158명 정도 5,800... 둘 다 유자 난자여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니? 진짜 대과장님 대과장님 이분께 배웠어요 아 진짜 어디야 주의하고 오시고 있어 감사합니다 따라와 다시 이누까? 다 짠 다 짠 다 다 다 두안 와우 이거 화내지? 응 좋아 니 혼자 이거 녹차라고 해서 너무 좋아 하나 둘 두 번 먹고 식당 식당 먹었네 예 뜨거워 한 번 찰떡 따끔 바로 앞이 있는데 맛있겠다 수시를 먹을 때는 팁이라면 눕혀서 간장을 양 사이즈에 닿게끔 눕혀서 찍어서 돌려서 생선이 가장 혀에 먼저 닿게끔 해서 이렇게 먹으면 좀 고소느낌이 나지 않을까 여러가지 있죠? 방법은 어? 시작했다 진짜 시원하다 조용히 온다 어? 이게 온다 어? 못 잡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신간생 너무 빨라 진짜 거부당했어 진짜 거부당했어 음 음 맛있다 이게 소가라고 생강인데 이게 왜요? 키스집에 가면 꼭 있냐면 옛날에 살근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살근 효과가 있지만 생선이 날 것이야 응 그래서 같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런거 음 음 음 음 음 아보카도 맛있다 맛있다 응 무슨 맛이죠? 아보카도 맛이야 응 이 접시도 그냥 신간생 같이 태우지면 태우면 어떻게 될까? 맛있어 그만? 응 좀 맛있다 이걸로 계산하니까 접시로 맛있겠다 근데 또 수시집으로 가면 연한 맛부터 좀 좀 진한 맛으로 이제 먹고 마무리를 하는게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하는게 좋 고수들의 먹는 고수들의 먹는 시키고 얘기할까? 아 예 죄송합니다 좀 센스가 네 죄송합니다 계란? 그냥 요치 먹거든 아 그니까 아 빨리 먹고 싶어 아 그럼 빨리 오니까 아니요 얼마나 빨리 먹고 싶어 무슨 차이 한다고 진신시하게 요친다 잘못됐다고 아 왜 하하 오늘은 축하해요 이미로 아 맞아 축하해 피자를 받으러 갔으면 피자를 못 들어가 고생했어 너무너무 아 수고했어 너무 서류 많이 내야 됐거든요 저희 우리 만나기도 힘들었구나 잠깐 그 수다듬는 약간 느낌이 대형견 대형견 고생했다 대형견 수다듬을 때 약간 이거 완벽하게 그쵸 몸몽이래 수다듬 되게 하라고 화장실 갔다올게 왕 왕 뼈다귀 부러워 완전 어디에 근데 좀 보이는데 도망 도망 바로 도착 바로 도착 겁나 가까워 아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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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잘 가 안녕 보이네 도망 진심이 예뻐 스시가 왜 두개씩 한접시에 올라가는지는 에도 여행편을 봐주시면 아실수있어요 아니 아니 다 부셨잖아 왜 그래 이유는 다들 아시니까 머머으시 가능하네요 여기 카메라 원래? 고생 많았죠? 고생 많았죠? 고생 많았죠? 고생 많았죠? 맛있게 먹었습니까? 네 오늘 축하해! 스시 너무 맛있게 먹었죠? 도쿄 스시즈리도 만들고 스시즈리도 만들고 스시즈리도 만들고 스시즈리도 만들고 아 그 그 맛있었죠?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눈물이만큼 맛있었어요 그리고 먼저